김조한, 박정현, 박효신 이 3명의 가수가 모여 조인트 컨서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인마인소울 컨서트는 박효신이 사랑사랑사랑을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박정현의 잔잔한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박정현은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라 낯설다면서도 많이 찾아주신 관객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조한의 무대에서는 비트박스로 유명한 후니훈이 함께 신나는 무대를 이끌었고 이밤의 끝을 잡고 천생연분 등 솔리드 시절의 히트곡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주환과 박정현이 듀엣으로 홀리월드를 불러 환상의 화음을 선보였고 컨서트의 마지막은 3명이 함께 나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조한, 박정현, 박효신은 콘서트 후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함께하고 싶다며 공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